오늘밤 11시 크라임 신 2 본방사주 잘했어요 말하시지 안 돼, 안 돼, 안 돼 안 돼, 안 돼 안 돼, 안 돼 불편식으로 나올 거니까 자유로운 포즈가 안 돼, 안 돼 다 됐다 세자만 더 왔어요 하나, 둘, 셋 오늘 녹화 잘하셨어요? 하나, 둘, 셋 당면 녹색이 흘러버리기 힘들어가지고 흘러버리기 So it's gonna be I'm like, oh I'm like, oh I'm like, oh 뭐睦을 가봐 바로 너무 두시길 잠깐 네, 닫아 네, 닫아 네 크라임 포즈 오늘 밤 11시 크라이밍 씬2 운방송 해주실거죠? 오늘 밤 11시 크라이밍 씬2